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총선 전망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때 전당대회 때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이후에 통 못 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제주도도 한 바퀴 돌고 자전거로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됐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신 내용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로 170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과반을 20석이나 더 웃도는 수치인데 9개월 동안 아직도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이 목표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도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자신감 보이는 건 저 좋다고 봐요 네 170석 많은 의석수인데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정말 실현하느냐 실천하느냐 전략과 전술 이런 걸 잘 정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인데 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일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170석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마 몇 석은 늘어날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 초반이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역 정책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정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배치하면 당장 내일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몇 석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0석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내년 총선의 목표이자 전략은 수도권 탈환이어야 돼요 수도권으로 121석 중에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석 중에 지금 18석인가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그럼 수도권에서 지면 결국은 또 엿소야 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여권의 모든 인물 총 집합을 해가지고 전선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 인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검사 출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면 저는 모든 가용 자산을 전부 다 총 집결시켜야 되고 정말 징발이라도 해야 되고요 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루아침에 굉장히 편안하고 따스한 지역구에 내리꽂지 말고 그래도 연고가 있는 수도권 험지 같은 데 찾아서 보내서 거기서 한 석이라도 더 탈환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지역에 그냥 우리 현역 의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현역 의원 그냥 제끼고 하루아침에 내리꽂으면 의미 없다 그거는 총선이 파동이 나죠 공천 파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내분이 일어나고 그건 누가 봐도 기득권 그냥 나눠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험지로 보내야 된다 배제하고 제외하고 소외시켰던 능력 있는 사람들 다시 좀 포용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개혁과 인재 영입 이거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좀 좋다고 하는 따뜻한 그런 지역에서 주로 영남이 되겠습니다마는 3선 4선 이상씩 한 분들은 동일 지역에 또 나가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연고 있는 수도권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한 석이라도 더 빼서 와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년에 엿어야 돼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당정 그다음에 용산 안정되고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저는 정말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그냥 이렇게 사망하듯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역동성이 지금 너무 없어요 한동훈 장관의 장점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당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지금 사실 여수아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쪽쪽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돋보였죠 인지도와 인기가 올라갔는데 그거는 지금 여수아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내년에 총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고 나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인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기 있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정도의 그런 어떤 재기발랄하고 논리적이고 젊고 잘생기고 말이죠 이런 장관이 저는 총선에 뛰어들어서 한번 실력 발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강남 서초 이런 데 가지 말고 험지로 가요 그래도 본인이 험지에 가서 이겨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활력이 살아나죠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현직이 아닌 이제 전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일 거냐 아니면 신당을 창당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으로 나올 거냐 아주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사실 문재인 정권이 정권교체를 당한 이유 그거는 조국의 강에 다 빠졌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조국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민주당이 정권교체 당했을 때 정권교체를 당하게 만든 민주당의 5인방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조국 추미애 또 송영길 당대표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 5인방이라고 하는 정권교체 당사자들이 다 재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 지내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에 민주당 지내신 분들 그리고 전부 지금 또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분도 책방도 차렸죠 이러면서 결국은 내년 총선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 정권교체 상황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에는 좋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처럼 다시 나서서 본인 한풀이 하듯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지금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원들이 더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출마할까 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유심히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유튜브 후토크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영일 뉴스공감 유튜브 후토크로 김영우 전 의원과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망 해보고 있었는데요 윤핵관을 아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준석 전 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궁금하죠 저도 무지하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 총선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전략이자 필수는 뭐냐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저는 공천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많은 일을 벌린 건 사실입니다마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본인이 쭉 활동해왔던 노원 쪽에서 다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하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젊은 층으로 해야군 국민의심에 그래도 국민의심을 바라보게 만든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태까지 대통령, 대통령실 또 많은 정치인들과의 불협화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에요 총선 지면 거기서 뭐가 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당선 가능성이 있고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사람이라면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특별한 개혁 정치보다는 총선을 위한 저는 포용이 개혁이라고 봐요 포용이 좋은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이 절실하죠 그런데 있는 인재도 내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인재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시는 거고 그래도 인재고 메시지 번지가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뉴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슬기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해서 함께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당이 특히 여당인데 우리끼리 서로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똑같이 말을 또 모든 행동과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사람끼리만 하면 우리끼리는 속이 편하고 참 평화로운데 일반 민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민심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주어 담으려면 우리 당이 저는 유연해지고 큰 그릇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작고 단단한 그릇은 깨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유연한 그릇이 되려면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목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선거에서는 이기죠 아니 총선이 우리 당원들만 투표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인데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검사 공천설이 김기현 대표가 부인을 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정권 초기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도 당대표가 물론 이제 지금 현직 의원 그다음에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위치에는 계세요 현직 당대표니까 또 그분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하지만 총선에서 이기려면 검사다 아니다 또 검사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솔직히 검사 출신이고 그거보다는 능력 있는 검사 좋다 나오시라 그리고 연구 있는 데 찾아가서 민주당 의사 하나라도 뺏어오시라 오히려 그렇게 전략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요 그래야 인재풀이 커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검사는 안 된다 그러면 기준도 애매해요 검사 출신이 검사 3년 전까지 한 사람도 있고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또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차별이죠 능력 위주로? 네 그러면 능력 있는 검사가 정치를 좀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그 앞길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면 검사나 판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런 능력 가지고 인지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살아 돌아오시라 우리 국민의힘에 보탬이 되시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굳이 누구 안 된다 그러면 역차별이죠 김 대표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당 창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궁금한데요 지금 양양자 의원 무소속으로 이미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 근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두 분 훌륭한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 근데 좀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98%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98%까지 높게 보셔요? 네, 예, 예 왜냐하면 물론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많은 또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좀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당, 제3지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내년 선거에서 3당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결국은 1등을 해야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이 글로 또 금태섭 양양자 의원 그 깃발 아래 따라갈 리도 없고 몇 명이 의사표현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 밝혀지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려면 그래도 대권 유력 주자 잠재적인 대권 유력 주자가 깃발을 들고 이래야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치 지금 제3지대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창당을 하시지만 이렇게 보면 기존 정당의 창당 이념하고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유럽에 있는 녹색당이라든지 무슨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당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조금 이렇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좀 싸우고 나온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창당 이념보다는 약간 당에서 그냥 가출한 분들이 만든 가출 정당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그래야도 더 흡인력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급하게 되면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면 이쪽 당 저쪽 당에서 공천 못 받은 분들이 또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 낭인들이 모이는 이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두 분은 지금 보니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은 하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성공하려면 정말 새로운 정당 우리는 어떤 정당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정당이라는 게 좀 분명해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지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냥 미워서 그냥 적당히 중도층한테 어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어렵죠 또 지역 기반도 없는 데다가 대권 주자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 한데 전혀 인지도가 없는 그분들이 깃발을 들었을 때 반향을 일으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풀에 있어서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부족해 보이는 점 인재 영입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신당 관련해서 녹색바람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창당했던 국민의당 기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38명인가요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많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당 야당이 실망을 끼치면 제3지대 생각을 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인재풀을 넓히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하면서 개혁 공천을 해야 내년에 이제 좋은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무작정 이당 저당 싫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3지대를 추진하면 계속 3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잘못하면 4지대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등 3등까지 지금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표를 방지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심정도 있거든요 막상 선거 이렇게 딱 투표에 들어가면 또 안 될 정당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어필을 못했던 정당한테 이게 선뜻 손이 안 가한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를 아마 해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다르다는 거를 더 확실히 제가 그 저기 뭐야 바른정당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때 뭐 서른 몇 명이 나와서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더 개혁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보면 네 근데 나와 보니까 뭐 창당 이념이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게 기존의 새누리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또 현역이었으니까 회의하면 너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끼리 조차고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는 지는 것이고 좀 더 분명한 왜 왜 새로운 정당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심평변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좀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이 신경을 써야 된다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총선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뭐 그냥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기 보다는 저는 하나의 방향을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는 안철수 의원이 됐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상당히 좀 이렇게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자산이에요 우리 정당이 그래서 큰 정당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개인 개인들도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죠 더 친화력을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이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야지 이거 뭐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 자체가 상실될 정도로 비판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큰 전략 차원으로 보시는 거군요 크게 봐야 되죠 이게 뭐 꼭 안철수 의원을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이 유력해 보입니다 기자 출신, 방송기자 출신이셔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언론 장악 논란도 있고 아들 학폭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오랜 세월 알고 지냈고 옛날에 사실 우리 이제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부터 같이 해온 분 아닙니까? 그러시죠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언론 환경이라는 게 지금의 언론 환경이라는 게 저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에 안 돼요 상당히 그 언론 노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또 공영방송까지 또 mbc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의 언론 환경은 굉장히 좀 치우쳤다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는 좀 그런 비정상화된 언론 환경은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역할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솔직히 하지만 제가 아는 그분의 능력은 있어요 굉장히 상황 판단도 빠르고 분석력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뭐 mb 정부 시절에 대통령 1기 수석들 다 바뀔 때도 사실 물론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동관 수석은 계속 또 mb 곁을 지키면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야권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참 힘들겠다 순탄치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또 대통령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이 이제 잘 판단하셔서 밀어붙이시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실제로 지명이 돼서 임명까지 되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mb 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악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정말 뭐 20년 30년 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정말 티나게 이걸 장악하려다가 역풍 맞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최소한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이동관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그게 과하면 과유불급인데 그러면 그 정권위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너무 심하게 간 것 같다 지금 기울었으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 여쭤볼게요 아까 김종민 의원한테도 여쭤본 질문인데 여야가 먹방과 단식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답답하죠 이게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무슨 밥을 굶어가면서 단식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도 국회에서 저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한일회담도 하고 실무자회담도 하고 정상회담도 또 할 텐데 그 오염 측정기 같은 거를 우리 앞바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울릉도 독도 이런 데 설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날씨 예보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하듯이 그런 거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실시간으로 말이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또 공영방송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때지 이거를 지금 뭐 수산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거부 또 서명을 하고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매주 장외 집회를 그냥 이렇게 열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염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반정부 반일운동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야가 갈등과 대결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괴담이라고 또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쟁으로 가고 아주 감정 정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기준의 문제예요 우리가 야채를 먹을 때도 그거 다 농약도 다 치고 거름도 친 거를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농약 자체는 다 독이에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먹을 만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치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핵오염수 이거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냐 말이죠 당신 왜 일본 편 드냐 이렇게 나오면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해류에 의해서 멕시코 미국 먼저 간다고 그러는데 4, 5년 후에나 해류 따라서 우리 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더 그냥 이게 무슨 반일운동 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학습효과가 있다고 봐요 광우병 다 거쳤고 광우병 사태 거쳤고 또 청주, 청주랜다 청주, 참외, 사드, 전자파 이런 괴담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원자력위원회인가? 원자력학회죠 거기서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단식만 하고 있지 그런 거로 봤을 땐 이거 좀 정치권은 조금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토론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수단 이런 걸 강구하는 게 맞지 서명운동하고 장외집행하고 장외투쟁하고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다가 유튜브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신당 관련해서 또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자 능력님께서는 신당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다시 보금님은 신당 괜찮다 양당이 문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에 현존하는 정당들이 실망을 시키니까 당연히 이런 토양과 환경에서는 신당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3당 4당이 잘 되기를 늘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제3당의 의원들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하고 같이 맞물릴 때 성공 가능성이 크지 지금 이렇게 소수 소수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으로 가면 그냥 이게 혼란스럽기만 하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정당의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이 안 되지 않을까 이 사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훌륭한 분들 몇 명 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당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너무나 없으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의 김영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